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의 주린이 MC 원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스턴 유니언 살펴볼게요. 어떤 회사인가요? 웨스턴 유니언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사실 조금 들어보긴 했거든요. 써보진 않았지만. 송금할 때 저는 카카오뱅크를 쓰는데 카카오뱅크가 얘랑 합쳐가지고 되게 빠르게 송금해주는 서비스를 내놨더라고요. 해외에 송금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많이 써보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안 써봤는데 글로벌 송금시장에서 1등이라고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1851년에 설립된 금융회사고요. 2006년까지는 전보 전송사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송금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또 통신회사로 거듭났습니다. 방대한 글로벌 송수신 인프라를 통해서 해외 송금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고요. 경쟁사들은 웨스턴 유니온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비되고 브랜드 가치도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는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그나마 경쟁 상대를 하나 꼽자면 머니그램이라는 회사를 꼽을 수가 있어요. 암호화폐 리플로 유명한 리플에서 출장한 기업 머니그램과의 경쟁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인수합병까지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좀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6월에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웨스턴 유니온이 머니그램에 인수합병하는 거 어떠냐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머니그램은 어떤 회사냐면 전세계 35만 개 가맹점 네트워크와 24억 개의 은행 모바일 계좌를 보유하면서 웨스턴 유니온과 함께 해외 송금 산업을 선도해온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핀테크의 발전과 온라인 결제 이용 증가로 관련 산업이 쇠퇴하면서 머니그램도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머니그램과 2019년 자본 제휴를 맺은 암호화폐 리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또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핀테크 발전 언급을 하셨는데 많은 기업들이 관련 업종에 나서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름을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알려진 아지모, 리미틀리, 트랜스와이어, 월드리밋 이런 기업들의 도전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거는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기업들도 기존 송금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인프라 구축 그리고 송금사업과 관련한 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요소는 스타트업 업체들이 송금시장에 진출하는 게 분명히 조금은 까다롭게 하는 그런 웨스턴 유니온에게는 어떻게 보면 해자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웨스턴 유니온은 기존 고객들에게 최신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고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 인해 아지모와 같은 스타트업들의 서비스보다 사용자에게 이미 친숙하고 인기가 많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웨스턴 유니온만의 차별점은 뭔가요? 일단 대기업들이랑 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웨스턴 유니온이 타사들이 자체유 운영하는 시스템 그리고 웨스턴 유니온이 운영하는 시스템 이렇게 통합을 시켜가지고 아까 카카오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에서도 고객들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구글과는 구글 페이를 확장시켜서 웨스턴 유니온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외 결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월마트와는 해당 소프트웨어로 활용해서 4,700여개의 매장에서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전반적으로 선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2018년에는 테크스타즈라는 기업과 제휴해서 스타트업들을 위한 3개월짜리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여기에 들어올 때 이걸 보고 들어와라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 프로그램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블록체인, 재물적 포괄성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웨스턴 유니온은 경쟁사인 머니그램 인터내셔널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매출 12억 천만 달러, 순이익 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경쟁사인 머니그램의 매출은 3억 1,010만 달러 그리고 또 순손실 1,54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머니그램 쪽에서는 좀 시장의 우려가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이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또 양사 간의 인수합병이 다시 한 번 언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는 있는데 최근까지는 그냥 좀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배당 정책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또 금융 관련 기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배당금 인상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50%의 배당 지급률은 수익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현재 웨스턴 유니온의 주가 멀티플은 13.53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EPS는 1.81달러입니다. 현재 PER은 지난 5년 평균인 18.89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은 3.84%로 지난 5년 평균인 3.63%보다 높기 때문에 주가의 수준이 올라갔는데 배당은 더 높아졌어? 그러면 배당주로 매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웨스턴 유니온의 적정 주가가 27.68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상승 여력이 일부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당분간 긍정적인 실적과 펀더메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구글, 월마트 이런 기업들과 합작해서 신규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뭔가 좀 구체성이 조금 아쉽거나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발견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배당주, 실적주로 분명히 매력도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가 성장성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금업무 전문 핀테크인 웨스턴 유니온 살펴봤어요. 실적과 차별점을 짚어보고 또 경쟁사 머니그램과의 인수합병 가능성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웨스턴 유니온이었습니다.